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30일 수요일 신약에서의 쉼 신약에서 자주 발견되는 쉼을 나타내는 동사는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이다. 이 동사는 쉼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사용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단어는 육체적인 쉼을 가리킬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것을 같은 단어로 표현한다. 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동사는 해쉬카조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시는 동안 제자들 또한 안식일을 맞아 쉬었던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어떤 의견에 반대하지 않음으로 침묵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묘사할 때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진 카타파우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다. 흥미롭게도 신약에서 이 동사는 히브리서 4장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마가복음 6장 30에서 32절을 읽어보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6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라는 말씀은 초청이나 제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긴 선교 여행에서 막 돌아온 상태였다. 마가복음 6장 30절은 그들이 흥분된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충만한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성공의 이야기와 실패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쉬라고 부르셨다. 마가는 추가적인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주변의 상황에 의해 압도되었고 너무 분주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정서적 행복을 위해 규칙적인 쉼을 계획해야 함을 기억하게 해 주신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쉼을 얻으라고 명령하신다. 묵상 마가복음 6장 31절의 명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용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지쳐있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관심사들이 그대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담고 그 뜻만을 이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며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10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분주하게 사느라 그 일에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통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